오우 치앙마이의 대평원 벌써 기분 좋아졌어 방스윗 브랜드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치앙마이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탈 거고요 저희 1등석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5만원 정도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월 22일 날 간다 그럼 3월 22일 날 바로 예약을 해야지만 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매진이 빨빨리 돼요 특히 1등석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몇 칸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1등석 타실 분들은 2등석은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1등석과 2등석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1등석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등석표를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왔는데 이걸 바로 보여줘도 되는지 아니면 표로 바꿔서 가야 되는지가 명폐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티켓 오피스로 왔습니다 안쪽에 커피숍이랑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? 약 1200원 정도? 굳이 밖에서 음료수랑 다 사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편의점도 있고 도시락 되게 많다 이거 하나 사갈까? 이거 맛있겠네 이거 맛있겠네 하나에 55원인데 두 개 사면 100원에 준대 그래서 두 개 사야 돼 안쪽에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도시락이랑 물 한 병 샀고 배가 고프면 안쪽에서 또 먹을 걸 사면 될 것 같은데 기차를 타면 기차에 카트 그거를 사 먹어야지 또 여행하는 맛이 나잖아 식당 같은 건 없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간식거리들은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이랑 과자 하나에 25원이면 1000원이야 저게 1000원이라고? 그걸 산다고? 이거 완전 진짜 똠양뿐 먹는 맛인데 시앙마이 6시 20분에 보딩하네 와 줄이 엄청 길어요 항상 차선을 변경하면 내가 있던 차선이 더 빨리 가 불을 옆으로 섰더니 본래 오리지널 줄이 더 빨리 줄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13번이니까 여기가 맞네 잘 옮겼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기분이 좋은데 서리카 차네버 13 왼쪽 왼쪽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왼쪽 우리 1등 석탄은 13호 1차라서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이제 6번이야 여기 식당이네 여기는 식당 여기도 다 사네 굳이 안 사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2등 석탄이고 왜 1등 석탄이 제일 멀어? 제일 좋은데 좋아야 되는 거 아냐? 지금 여기가 끝이네 식당석이 넓지 않아 백돌 위쪽이 1등 석탄이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1등 석탄이라고 감시가 치열하나 한쪽 복도구 개별로 되어있다니까 11.12 여기다 오 여기 오 방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 이거를 풀면 커넥팅 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아래쪽에 열차는 낮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갈 수 있고 가운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걸 내리면 일단 이렇게 테이블이 돼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? 그리고 이게 2층인데 시간이 되면 잘 때 되면 기관사님이 와서 내려준다고 하시더라구요 1등석기는 요렇게 일단 13열차에 우리가 이 차 자체가 9번 그리고 현재 시간 뭐 이런 것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충전도 되고 충전선이 있고 기본적으로 물 2개 1인당 하나씩 포함되어 있고 개수대가 있는데 이건 비누 어? 아 여기서 세면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물도 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컵이랑 이렇게 선반이 있고 베개가 있고 요렇게 창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2층 침대로 이제 쓰는 것 같고 이렇게 넓어요 이건 기차역에서 한 50원짜리 도시락 하나는 55원인데 두 개 하면 100원에 준다고 해가지고 두 개 썼어요 기차가 돈모왕에도 서니까 비행기 타고 돈모왕에서 바로 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해도 물가도 많이 와있나? 이동해도 물가도 많이 와있나? 근데 밤에 이동하면 확실히 밖에 볼 게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네요 안 먹었네 가래 산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 다 드시네 오 여기는 이렇게 수건도 쟤면 큼직한 걸 주는데 이불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엄청 큰 걸 줬습니다 1등석이 물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환경이 좋지만 1등석 없다고 일정을 미룰 필요는 없을 정도로 2등석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둘게요 국 하나에 물 하나 그리고 여기 도시락 하나에서 190원 약 7,500원짜리 클래스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스럽긴 한데 이게 새우볶음 스프링롤 여기는 돼지고기랑 맨밥에 나머지 사이드디쉬는 똑같고 아까 똑같은 거네 컬이 약간 깔리는데 기차 도시락을 맛본다는 거 외에는 추천은 못하겠다 여기는 그냥 기차역에서 도시락 사는 게 훨씬 가성비 좋다 오 추워 왜 이렇게 추워? 그냥 땡기면 내려오네 이게 매트리스고 아 위에가 훨씬 넓긴 하다 근데 아래쪽은 지금 등받이 때문에 좀 좁다 이불 아 이불 따로 까봤네 아 저거 매트리스에 까는 거 기차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그렇게까지 안락하지는 않네요 바라들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짠 하 하 하 하 너무 너무 흔들리는데 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니까 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튼튼한가 오 오 좌우로 너무 흔들려 저쪽으로 잘까? 오 오 오 거의 좋죠 아니 너무 힘들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침 발랐습니다 지금 쿤탄 역이라는데요 6시 12분 이고 지금 정착지는 7시 10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한 한 시간 정도 남았네 근데 지금 멈춰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쿤탄역 안녕 이제 한 시간 정도면 지양마에 도착을 할 것 같고 기차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6시 반대니까 침구를 정리해주고 가셨어요 기차에서 만드는 아침 해돋이 장관입니다 한번 꼭 경험해 오시길 바랍니다 기차에서 해돋이도 보고 근데 왜 여러 번 깼어 난 엄청 많이 깼는데 안 깼어? 자다가 나도 엄청 많이 깼어 소리도 있고 소음도 심하고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 보니까 밥은 기차를 타기 전에 먹고 그리고 타고 기차에서는 간식거리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어제 도시락 두 개를 폭포급유를 했더니 별로 소화가 잘 안되는 기분이 있어 와 해 뜨니까 진짜 이쁘다 오 해 떴어 해 떴어 배가 어디 갔어? 다시 산에 숨었어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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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치앙마이 처음 와왔어요 태권도 10년 만에 들어와왔지만 치앙마이는 처음이다 엄청 뭔가 기대가 돼 또 끝이 다른 방이랑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쪽 끝 방으로 가면 이게 열차의 시작점인데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샤워실도 되게 이렇게 지금 온수도 되고 바디샤워랑 샴푸 있고 여기는 1등석만 출입이 가능한 것 같고 다시 이제 여기 1등석 끝에서 덕분이 쪽에서 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7호 카가 지금 식당탄이라고 들었거든 일단 식당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 여기가 식당탄인데 여기가 식당탄인데 사와디카 레스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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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오케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13칸이고 더 뒤로 갈 수가 있나? 끝까지 한번 갔다가 와볼게요 괜찮네 2등석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 커튼을 쳐놓으면 위아래로 1행길이 타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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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ход 와 감사합니다.